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교수입니다 오늘 왜 왔냐고요 제가 해독주스 재료가 다 떨어져서 해독주스 2주에 한 번씩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엣지워러라고 제가 옛날에 살던 곳까지 가서 홀푸드 가서 쇼핑도 하고 그 다음에 한국 가져갈 거 이것저것 사가지고 오려고 오늘 동영상 찍으면서 한번 가보려고요 저하고 또 엣지워러로 한번 쇼핑 가셔야죠 헛승강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강 건너에 맨하탄도 한번 구경하려고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날이 너무 좋네요 오늘 날이 너무 좋고 햇빛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늘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이시면 되는데 하늘이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저는 출발합니다 출발 쇼핑하러 출발 제가 잘 안 나가는데 이렇게 나갑니다 오늘 네 가보겠습니다 원래 장보러 가려고 그랬는데 왠지 오늘은 맨하탄에 가고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지금 맨하탄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자 맨하탄에 지금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아마 사람들이 얼마나 위축이 되어 있나 경기가 얼마나 위축되어 있나 이런 것도 확인도 해보고 또 크리스마스 추리 안 치웠을 것 같은데 락펠라 센터 라카펠라죠 락펠라 센터 앞에 추리가 또 어떤지도 한번 보고 추리 상태 그 다음에 2022년 공이 올라가거든요 타임스퀘어에 그거 설치해놨나 한번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제가 또 오늘이 마침 일요일이라서 일요일은 맨하탄 주차가 무료예요 그래서 한번 가보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서 장보러 가다가 갑자기 맨하탄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요 자 갑니다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운전하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도시를 잠깐 벗어나서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바로 맨하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나무들 넘어서 보이는 데가 맨하탄이에요 허수승강인데 바로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잘 끼어들어 가지고 네 갑니다 이게 잘 찍히나 모르겠네 잘 찍히나 찍혀야 될 텐데 자 한번 가끔씩 보면 안 찍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저기 앞쪽에 보이는 게 조지 워싱턴 브릿지예요 GW 조지 워싱턴 브릿지인데 북쪽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맨하탄은 저 다리를 건너서 가죠 멀리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다가 한번 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6일이고요 지금 12시 19분 낮입니다 지금 맨하탄 딱 들어가면 지금 온도도 47도라서 한 9도 10도 정도 돼요 섭시로 그래서 날씨도 따뜻하고 오늘 맨하탄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지금 가는 길입니다 오늘 차가 의외로 많네요 교회 갔다 오는 길인가 차가 많습니다 오늘 모처럼 맨 먹고 맨하탄 쪽에 조지 워싱턴 브릿지 넘어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차가 안 막히길 바랍니다 차가 점점 많아지는 게 왠지 불안한데 강감로에 조지 워싱턴 브릿지 보이시나요 보이시길 바랍니다 이정표가 나오죠 여기로 가면 조지 워싱턴 브릿지 왼쪽으로 가면 포트리 제가 가는 하나룸마트 H마트는 저쪽에 있고요 여기로 나가면 원래 장보러 가려면 여기로 나가서 다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일단 쭉 가보겠습니다 안전하게 잘 갔다 오길 바라주세요 아 좋네요 좋습니다 차 없습니다 일단 맨하탄에 들어갈 때마다 돈을 내야 돼요 16불이에요 16불 비싸긴 한데 뭐 할 수 없죠 신경 안 쓰고 맨하탄 16불 내고 다닙니다 저희 여기 출퇴근하시는 분들 많아요 맨하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이쪽에 사시면서 출퇴근을 합니다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좌쪽 오른쪽에 커다란 아파트 보이시죠 두 개짜리 모던이라는 아파트인데 엄청나게 비쌉니다 저쪽 여기가 포트리라는 곳이고요 포트리라는 곳인데 여기 아파트들에 커다란 빌딩도 아파트고요 그래서 여기 아파트들에 정말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햇빛이 너무 강해서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포트리에 한국 분들이 제일 많고요 저쪽으로 보이시면 엘치만드가 저쪽에 있어요 제가 제일 잘 가능한 고객 장도 많이 보고요 이쪽에 조지 워싱턴브릿이 보입니다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저게 조지 워싱턴브릿 저거 건너서 갈 겁니다 아 참 한 손으로 운전도 잘해 여기가 포트리에요 포트리에서 보통 조다리를 타고 건너가는데 저쪽 남쪽에 사시면 링컨터널이라고 해저터널로 매안터널 들어가기도 합니다 저는 링컨터널 아니면 이쪽으로 건너 오는데 아 오늘 차 많네요 하하하하 자 이거 16불내고 가는데 아 참 많네 자 오미크론이 오면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 오늘 사람 많습니다 사람 많네요 네 자 강 건너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 저쪽에 보이시면 아마 자 맨하탄이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예 강 건너에 맨하탄이 있습니다 예 맨하탄 쪽으로 바로 건너가죠 예 굉장히 가깝습니다 맘맘먹으면 건너가는데 이 16불이라는게 굉장히 큰 예 심적인 장애가 가끔 되겠네요 하하하하 오늘 넘어갔으니까 실컷 놀다 와야겠네요 아 촬영도 많이 하고요 예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예 이렇게 헛쌤 강도 잘 보이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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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아우 차가 잘 안 막히네요 예 예 원래 여기가 차가 좀 많이 막히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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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입니다 예 차 사고가 오늘 안 났나 보네요 맨날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너무 많이 막히는데 무엇보다도 화물차가 오늘 안 보이네요 예 크리스마스라 배달할게 별로 없습니다 원래 커다란 트럭들이 많이 넘어가가지고 차가 막히는데 오늘 승용차 밖에 안 보여서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바깥 차선 자 2차선 타고 이렇게 가면은요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맨하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예 오늘 뭐 운전연수도 하네요 자 이렇게 1번 액실 자 헛슨 파크웨이 자 맨하탄에 서쪽으로 보면 이렇게 바쿠웨이가 있어요 어슨 파크웨이 그걸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맨하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맨하탄이 들어왔구요 웰컴 투 뉴욕시티 하하하하 자 뉴욕에 왔습니다 웰컴 투 뉴욕 자 뉴욕에 왔습니다 자 뉴욕에 왔구요 예 자 차선을 자연스럽게 바꿔야 됩니다 그냥 따라가다 보면은 하하하하 이제는 건너서 뉴저지가 보이죠 예 던지는 건너서 뉴저지가 보입니다 여기가 맨하탄이구요 자 맨하탄 보일 수 있나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오면은 맨하탄에 들어왔습니다 하하하하 그래서 라카펠러에서는 한 51번가 쯤에 있어요 50번인가 51번가 쯤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휴 그 다음에 음 자 타임스퀘어는 뭐 그쪽에서 좀 약간 서쪽으로 좀 가면은 예 있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저희 강 건너가 늦어지구요 요쪽 강 왼쪽이 맨하탄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 오늘 완전 자 반교수 투어입니다 자 오늘은 반교수 투어 하하하하 그 다음에 반기자였다가 예 뭐 반적이었다가 예 오늘은 반교수 투어입니다 자 일단 맨하탄에 들어왔구요 예 조금 있다가 맨하탄에 도착하면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이 되다가 말았네 어우 예 잘 확인하기 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로드웨이를 따라서 예 잘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보이시나 모르겠는데요 예 여태까지 5분 동안 떠들었는데 녹화가 안됐어 하하하하 여기 브로드웨이구요 자 벌써 한 60번가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잘 따라서 내려오고 있고 예 사람들 많이 보이고 예 자 이 브로드웨이 65번 가네요 예 벌써 예 저 보이시나요 예 아까 잘 찍고 있었는데 사라졌네 사라졌습니다 하하하하 그렇구요 아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 아 46도 진짜 오래간만에 이렇게 따뜻해진 것 같아요 며칠정도 굉장히 추웠었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예 여기 마스크 끼고 걸어 다니신 분들도 있고 안 끼고 걸어 다니신 분들도 있고 자 뭐 이런 건물들도 보이구요 예 보이시죠 예 하하 그래서 한 50 몇 번가까지 가면은 이제 이 길 따라 이게 브로드웨이거든요 이 길 따라 가면은 뭐 기본적으로 타임스퀘어도 보이긴 하는데 저는 콜럼버스 서클 자 오십 몇 번가 이제 콜럼버스 서클이 있어요 콜럼버스 동상이 있는 서클인데 거기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어 타임스퀘어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 합니다 하하하 내려가지고 2022년 그 동그란 볼이 나왔는지 궁금한데 나와있으면은 찍어 드리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사람들 많네요 예 마스크도 안 끼고 하하하 하하하 오미크론이 정말 많이 있는 건가요 예 전혀 뭐 오미크론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예 콜럼버스 서클에 거의 다 왔네요 예 반개수 투어 하하하하 하하하 투어도 해드립니다 네 콜럼버스 서클에 왔습니다 콜럼버스 동상이 저기 보이시나 모르겠는데요 예 저도 안 보입니다 하하하하 아직 60번가라 그런가 자 일단은 여기선 안 보이고요 일단 지나가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맨하탄에 보니까 큰 건물들이 많이 있네요 자 많은 건물들이 있고요 자 맨하탄 하면은 약간 이렇게 오래된 갈색 건물들이 생각이 많이 나는데 자 요즘 많이 새 건물들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헛순야도 한번 보여 드려야 되는데 예 헛순야대 완전 새 건물들 밖에 없고요 이렇게 옛날 오래된 건물들도 보이긴 보여요 예 All the weather outside is bright for What the fun 밤에 와야지 이렇게 야경도 보여 드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많이 보여 드리는데 자 오늘은 장보러 가다가 그냥 충동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 옐로우캡들도 많이 있네요 예 노란색 택시들 우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예 요즘 우버 타지 옐로우캡 잘 안 타죠 비쌉니다 자 일단 잘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저는 예 운전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콜럼버스 서클입니다 보이시죠 콜럼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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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상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또 꺾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예 자 앞에 보이시는게 센트럴파크죠 예 센트럴파크 보입니다 오우 사람들 많네요 예 사람들 많습니다 오우 진짜 사람 많네요 여기 주차할 데도 없네요 하하하하 주차하고 걸어다니면 좋은데 자 일단은 이렇게 가다가 6번가 정도에서 꺾어서 타임스케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운전이 진짜 하하하하 챌린징하네요 자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자 일단은 예 버스가 맞고 있습니다 예 켜졌습니다 예 버스랑 같이 들어오겠습니다 어 2층버스도 있네 자 2층버스 투어버스도 있구요 어우 사람 많다 사람 많습니다 주차할 데도 없구요 자 주차를 여기다 하고 가면 좋은데 저렇게 소화전 있으면 주차를 못하구요 자 6번가 맞죠 자 6번가로 꺾었습니다 여기로 쭉 가면은 자 타임스케어가 있어요 예 이렇게 오래된 건물들도 보이구요 아 아 사람 많다 마스크도 안 끼고 일단 버스가 예 경치를 좀 막는 것 같아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네 네 잘 하죠 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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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끝에 타임스케어 보이시나요 예 저쪽이 타임스케어입니다 그래서 주차를 오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자 일요일은 무료긴 한데요 예 잘 보이시나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하하하 잘 찍히고 있구요 여기 건물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 어 전기버스가 나왔네 하이브리드 전기버스네요 뉴욕은 오 전기버스 있습니다 아 자 매너탕 오니까 기분이 좋긴 합니다 이렇게 혼자만 집에 있으려니까 조금 심심하긴 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또 이렇게 재밌습니다 예 뉴욕이 확실히 바이브런트 하죠 예 사람들도 많고 바이브런트 한단 말 제가 단어 되게 좋아하는데 확실히 이렇게 활디가 넘칩니다 예 아 점점 밝아지고 있죠 예 옆에 호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호프라는 거여서 유명한 조각이구요 희망입니다 자 자 일단 매너타는 운전을 조심해야 되죠 네 네 근데 매너타는 뭐 차선은 안 지킨다고 보시면 돼요 예 아무 데서 막 서고 하하하하 여기에서 예 잘 가다가 2022년이 보이면은 땡큐입니다 아직도 아직도 그래도 번호판을 보니까 뉴저지하고 뉴욕만 많이 있지 예 타주 간판이 아 코네틱크 보이는구나 예 좀 보이긴 합니다 많이 갔을 줄 알았는데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매너타는 와 정말 많네요 아 정말 많습니다 차도 많고 아까 제가 방심했던 것 같아요 차 정말 많네요 예 정말 많습니다 네 타임스퀘어로도 들어왔구요 예 점점 굉장히 현란한 하하하하 향찬란한 예 조명들이 많이 보입니다 차도 많이 맡기구요 자 일단은 예 바깥쪽 차선에는 차들이 많이 멈추기 때문에 애들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예 차만네요 정말 주차는 못하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일단은 예 노란불 멈췄습니다 오 사람 정말 많다 아 이런 이거 뭐지 안 가봤는데 주니얼스 티에이터스 크리스마스 싱 투 하하 싱 포미 가 생각나는데 일루미네이션 싱 투 뭐 흑장인가 보네요 예 처음 보면 되는데 저쪽에 예 전철역 보이네요 전철역 저기 뮤지컬 티켓 을 사가지고 뮤지컬을 보시면 됩니다 혼자 보긴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가구요 여길은 6번가인데 저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브로드웨이란 길이에요 여기서 뮤지컬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오 사람들 많다 하하 하하 여기 타임스키 오면 다 여기서 사진 찍는데 진짜 사람 많네요 와 사람 많습니다 아 진짜 예 사람 많구요 2022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창 있습니다 저기 위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창 위에 있습니다 2022 하하 잘 멈추긴 했는데 알라딘도 하고 디즈니도 보이네요 예 디즈니 아직 철수 안했습니다 여기서 땡큐 예 그 다음에 여기 티켓 박스고 뒤쪽에서도 이렇게 보실 수 있구요 예 이렇게 베스트 뮤지컬 뭐 뮤지컬 아 뭐 진짜 다들 타임스키어 보러 왔구나 근데 제가 주차는 못하겠네요 하하하 와 정말 차 많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되나 라카펠라 센터 가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차에서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타임스키어 까지 제가 왔구요 예 아 관광객 정말 많네요 사람도 많고 예 특파원처럼 내려가지고 찍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좌회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차가 너무 많구요 경찰까지 서있어서 제가 하하하 네 오늘은 내리지 못할 것 같구요 어우 진짜 사람 많습니다 예 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가다가 좌회전을 해야겠죠 할 수 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되는지 되는 것 같은데 자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이야 오늘 애들이 왔으면 큰일날 뻔했네 와 아 그렇습니다 어우 사람 많다 하하하 정말 많구요 저는 라카펠라센터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드라이브만 같이 하는 걸로 예 드라이브만 같이 하는 걸로 하하하하 못 내리는 걸로 주차할 때도 없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자 주차할 데가 없죠 주차할 때 있으면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하하 여기서 주차한다는 건 무리구요 자 밑에 어디 주거지에다가 주차하고 네 거기에서 이제 걸어와야 되는데 일단 오늘 그냥 가겠습니다 라카펠라센터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되나 하나 더 갈까 여기서 좌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차 정말 많네 차 정말 많습니다 아 경찰도 많고 예 경찰도 있고 자 일단은 주차를 해야되나 요렇게 가면은 이거 몇 번가지 5번가는 아닌데 아까 7번가로 내려왔나봐요 예 여기 6번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다가 라카펠라센터로 제가 어떻게 주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불만할 것 같긴 한데 와 차 정말 많네요 예 제가 이제 5번가까지 왔습니다 예 여기가 5번가구요 자 이렇게 예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건물이들이 있구요 자 5번가에 오면은 쇼핑할 때가 정말 많죠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오미크론 사태가 뭐 뭐냐 이런 것처럼 정말 많습니다 예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예 지금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예 경찰들도 열심히 자 코너 코너마다 다 이렇게 지서정연하게 지서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 자 사람들 마스크는 잘 안 끼는 것 같구요 예 낀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자 오미크론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많나요 아 대단합니다 예 길을 막겠네요 제가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일단은 저까지는 지나갈 수 있도록 오 예 잘 찍히고 있습니다 진짜 홍차 아저씨 너무 많네 예 저 앞에 아우 산타모저슨 곰인형도 있습니다 너무 귀엽구요 예 아 크리스마스만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추리 보겠다고 이렇게 많이 오네요 예 저도 가족 없이 이렇게 혼자 오기는 참 힘든데 하하하하 작년에 이어서 진짜 저 혼자서 이렇게 두 번째로 또 옵니다 아 유튜브가 뭔지 그죠 하하하하 이렇게 멋진 건물들도 있고요 예 예쁜 건물들도 있습니다 예 저 앞에 이제 좀만 가면은 어 예 샌패트릭스 예 성당도 나오고 제가 오른쪽에 보면 수리가 오른쪽에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차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 하하 누군가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있다는 거 참 좋은 거 같아요 그죠 하하하하 저 여기 있습니다 역시 뉴욕이네요 맨허턴 오니까 사람들 북적북적되고 좋긴 하네요 진짜 바이브런트 합니다 바이브런트 한 도시입니다 정말 예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야지 잘 보이나 잘 보이죠 예 저랑 같이 운전하는 기분이 어떠세요 예 오늘 드라이브 왔습니다 예 이렇게 해야지 잘 보이나 예 잘 보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이렇게 잘 보이나 이렇게 한번 더 잘 보이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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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버스 차량 아 근데 뭐 테슬라는 안 보이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우디 혼다 토요타 예 토요타 보이고 예 아우디가 많네 혼다 많구요 예 보지만 알겠지만 예 이렇게 예 토요타 많구요 예 아직까지 미국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이 4% 정도가 또 안되죠 예 전기차 점유율이 예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예 저도 뭐 전기차는 아니니깐 하하하 아우 보세요 너무 멋있죠 예 황당 너무 이쁘죠 예 너무 예쁩니다 예 교회가 너무 이쁜데 저 위에 장식 보세요 어 예 진짜 옛날에는 진짜 건물도 되게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예 요즘거 틀리게 예쁜 교회입니다 예 어 예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예 하하하하 잘 찍어야 되는데 자 차가 움직입니다 예 차가 움직이는거 이제 가면 되겠죠 예 좋습니다 좋구요 몇번가 가져왔나 여기 유니클로 보이세요 예 하하하하 자 미국에 유니클로가 들어와 있네 세인트존도 있습니다 예 세인트존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예 마이크로소프트 매장이 있습니다 우리 팔지마소 하하하 자 뭐 빵빵 가라네요 예 못 갈 것 같은데 열심히 가라고 합니다 예 열심히 가야겠죠 예 일단은 가고 길을 막을 것 같은데 하하하 딱지 뗄 것 같은데 하하하하 하하하 자 왼쪽에 보이시면 알겠지만 저 까르띠에 건물 전체를 또 선물처럼 만들어 놨죠 빨갛게 이쁘게 잘 하하하 포장을 했습니다 건물을 예 하하하 아 진짜 진짜 사람 많네요 하하하하 오늘 오늘 안 떠나나 예 주말 예 해피 뉴이어 까지 보고 가려고 한 일주일 일정도 보고 온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사람 많네요 네 뉴욕에 진짜 오미크론 때문에 사람 없을 줄 알았는데 하하하 이렇게 많습니다 사람들 진짜 마스크 안 낀 사람도 있고 마스크 낀 사람도 있고 마스크 낀 사람도 있고 저기 나가면 바로 걸릴 것 같은데 하루 확진자가 2만명이 넘는게 정상인 것 같은데 하하하하 그쵸 예 보이시죠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네 사람들 많네요 아 저도 차 주차해놓고 예 뭐 이렇게 좀 걸어다니고 싶은데 주차할 데가 없어요 제가 한 10분 정도 찾아 봤거든요 예 없습니다 예 전혀 공간이 없어요 예 유료 주차는 너무 비싸요 하하하하 일요일 주차는 한 번 되면 한 4,50푼씩 내야 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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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르띠 건물 이쁘네요 예 까르띠 건물 예 그때 건물에도 이렇게 선물 싼 것처럼 이렇게 해놨지 예 잘 사놨죠 예 26일 일요일 일요일 어 일주일 지나면 아 올해는 해피뉴어가 평일에 있겠네요 예 오늘 일요일날 오기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저 여기 있습니다 하하하하 자 갑니다 빡빡빡 잘 가고 있습니다 저를 멈춰 세우는 경관님이 있습니다 예 알만익스 트랜지 오 자 이게 지금 5번 가구요 아 여기 보인다 예 지금 햇빛이 강해서 못 봤는데 보이시나요 세인페측스 자 어 자 세인페측스 대성당입니다 예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음 밖으로 볼게요 오우 멋있다 완전 멋있습니다 멋지네요 예 멋집니다 자 여기는 예 삭스 백화점이구요 윈도우가 너무 이쁘죠 디스플레이가 윈도우 디스플레이 자 이제 보입니다 하하하하 아 보여야 되는데 추리 아직 있나 모르겠네 예 잘 찍히고 있죠 예 잘 찍히고 있습니다 어 아직 안 보인다 아하 삭스 삭스 백화점이 멋집니다 예 워후 워후 하하하하 메리 크리스마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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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를 위해서 또 누가 이제 응원돼 지금 어 보인다 보이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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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찍어야겠죠? 잘 보입니다. 안 간다고 빵빵빵빵빵. 다 봤습니다. 잘한 거 봤구요. 감사합니다.